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지? 대박 다리 완전 12등 신. 너무너무 예뻐. 신발과의 조화거든요. 그 부분의 점수 어떻게.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. 너무 퍼펙트예요. 길이가 가려져서 뭔가 더 극적인 효과? 보일 듯 말 듯. 근데 오늘 민호 맞아야 돼요. 왜요? 여기가 안 올라가. 그래서 포즈가 지금. 끝까지 들어와야 돼, 끝까지. 안 올라갔다고. 참고하겠습니다. 일단 셀럽면에서 1장 하나 정도예요. 이렇게입니다. 기대, 기대. 악세사리 원하시면 안 어울리면 안 돼요. 여기 걸려있는 거? 어떤 옵션까지 생각한 그런 마음. 그렇죠, 안에 선글라스도 있으니까. 필요가 센스가 있는데. 과연 P.O.C. 56은 한혜연 씨는 어떤 모습일지? 하나, 둘, 셋! 반전 ideia. お works of the more. 브라보, 브라보... 브라보, 브라보, 브라보. Oh my god. 기절 완전. 너무 세련 그 자체. 이거 길이 퍼펙트. 그리고 심지어 고무줄이야. 오우! 선글라스 어떻게? 샅푸시와? 미리 딱 알고 있었죠, 원하시는 픽 세상에 큰일 났네 너무 귀여워! 이거 어떡할 거야 가방으로 포인트까지 딱 어우 세상에 자, 송민호 훅을 많이 당황했는데요? 어떡하지? 이거? 자, 지금까지세요 지금보다 많이 괜찮아서 인정 제가 그러면 픽을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 미션은 신발과 어울리는. 아 큰일 났네. 정말 정말 놀랐거든요. 놀랐는데 정말 이걸로 반전이. 정말 이건 이거의 압승이라고 봅니다. 이건 이거의 압승이라고 봅니다. 피오 세! 자 국민 첫사랑. 국민 첫사랑. 나와주세요. 오늘의 대결 주제는 바로 커플룩입니다. 어? 부장님 저거 뭐예요? 어! 아! 아! 아!